저희보고 힘내세요! 저희는 자폭, 음악을 해요! 여러분, 친구가 좀 잘 나간다고 태도가 변했습니까? 아님, 사랑하는 애인이 마음이 변했습니까? 여러분, 제 사진 보고 힘내세요! 전 한 달 만에 이렇게 멸렸어요! 정훈아! 있으면 뭐하냐? 우쇼, 빠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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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성 여러분들! 좋아하는 남자가 마음을 안 받아줍니까? 그 남자한테 매일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줍니까? 여러분, 저 보고 힘내세요! 전! 여타이사 안 받아줘요! 야, 혜선아! 너 화장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! 화장 한 번 해 봐! 한 거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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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, 야! 진짜? 진짜! 나 인생 막살 거야 여러분 여러분 상업을 했는데 망했습니까? 회사 면접을 망했습니까? 저보고 힘내세요 전 이번 생은 망했어요 야!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, 연길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너희 어머니가 너 낳고 미역국 드셨어 어머니 청심환 드셨어 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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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연길아 니가 얼마나 멋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여러분! 우리 연길이 무대 위에 있는 모습 정말 빛나죠? 아! 무대 밑에선? 야야야야 대한민국의 문단 클라이까지 저희가 자폭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! 자폭원단 파이팅!